좌표 북위 37도 25분 50초 동경 127도 01, 02 북위 37.43056도 동경 127.01722도 37.43056, 127.01722. 서울대공원은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0위에 있는 공원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동물원과 식물원이 있고 놀이공원인 서울랜드가 있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하고 있으나 시설 운영관리는 서울특별시에서 담당한다. 1909년 일제가 창경궁의 용도를 유원지로 전환하면서 세워진 창경원이 시초이다. 창경원의 건물 일부가 철거되는 대신 일본식 청원, 동물원, 식물원, 벚꽃거리 등이 들어서면서 서울시민들의 휴양지로 각광받다가 고궁 복원을 위해 1977년 2월 남서울대공원 의명칭으로 대규모의 공원을 조성하여 창경원의 동물을 옮기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1978년에 서울시가 현재의 자리에 착공하여 1984년 5월에 새로 문을 열었다. 서울대공원 내의 동물원은 2009년 5월 1일부터 개원 100주년을 맞아 명칭을 서울동물원으로 변경했다. 1984년 5월 1일 개원한 동물원에는 한국의 천연기념물인 황새, 독수리, 반달가슴곰, 아시아코끼리, 회콧불소, 고릴라 등 비롯 현재 296총 2372수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다. 동물원이 개원한 이듬해인 1985년 5월 1일에 개원하였다. 식물은 총 1262종 3만 1533분이 있다. 서울대공원의 동물원, 식물원의 운영과 관리는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으나 놀이시설인 서울랜드는 주식회사 서울랜드에서 하고 있다. 또한 각 영역별로 입찰에 의한 민영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관리감독도 마찬가지로 주변 영역별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한국마사회,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철도공사, 국방부 등이 나누어 하고 있다. 2010년 1월 1일부터 만 6세 미만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2013년 11월 24일 오전 10시 10분에 서울대공원의 수컷 시베리아 호랑이가 실내방사장 문을 열고 나와 심재열 사육사의 목을 물어 사육사가 사망하였다. 2013년 남방큰돌고래 중 건강상태가 양호한 재돌이가 제주도 앞바다 자연으로 방사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